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체망원경 입문 단계보단 한수위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점점 심오한 천체망원경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고 있네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겉모양이 같은 구경 70mm 굴절 망원경이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를 망원경을 구성하는 광학계를 통해서 알아봤지요. 70mm 굴절 망원경의 영상이 하나 더 있으니 설명란의 링크로 확인해보시고요. 오늘은 천체망원경의 MBTI에 해당하며 망원경의 특성을 결정짓는 F값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한답니다. 아스트로 줌씨의 6인치 반사망원경을 설명한 영상에서 아스트로 줌씨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F값은 반사망원경이나 굴절 망원경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랍니다. F값 또는 F수라는 말은 카메라 렌즈에서는 흔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F값은 렌즈와 망원경에서 공통적으로 대물렌즈의 초점거리를 망원경의 구경 또는 조리개의 열린 크기로 나눠준 값인데 단위는 밀리미터로 통일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F값의 숫자는 왜 1, 2, 3순위 아니고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이번 영상의 수준이 초급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들 난해한 숫자들은 조리개가 열렸을 때의 구멍 크기의 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F값은 초점거리를 조리개 면적의 지름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조리개를 작게 조이면 면적은 지름의 제곱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아스트로 줌씨는 35mm F1.4 캐논 렌즈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렌즈의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을 때 열린 구멍의 지름은 얼마일까요?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을 때 F값이 1.4이니까 35mm를 어떤 값으로 나누어서 1.4가 나오면 그것이 최대 구멍의 지름에 해당하지요. 즉, 30을 1.4로 나누면 25가 되네요. 아스트로 줌씨의 35mm 렌즈는 최대 개방했을 때 조리개 구멍의 지름이 25mm라는 의미지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F수의 숫자가 알 수 없는 규칙으로 증가하는지 또는 어떤 규칙으로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는 1.4는 2의 1제곱의 루트, 즉 제곱근 값입니다. 다음 수위는 2의 2제곱의 루트 값이고요. 다음에 2.8은 2의 3제곱인 8의 루트 값입니다. 수학의 점수 좀 받아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직도 모른다면 하나 더 하면 확실해지지요. 그 다음 F값 사는 2의 4제곱의 루트 값입니다. 즉,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순으로 증가시킨 제곱 값을 루트를 씌운 값으로 조리개 값, 즉 F값으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이제는 조리개 값, F값이 왜 그런지를 아셨지요? 아스트로 줌씨가 가지고 있는 개논 50mm F1.4 렌즈의 최대 개방 조리개 지름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것을 구할 수 있으면 렌즈의 F수에 대한 개념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망원경에서 F값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볼까요? 아스트로 줌씨의 익스플로어 사이언티픽 80mm 굴절 망원경의 F값을 알아볼까요? 구경은 80mm, 초점거리는 480mm입니다. 그러면 480mm을 80mm으로 나누면 6, 즉 F6.0이네요. 카메라 렌즈와 마찬가지로 구경이 클수록 F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망원경에서는 카메라 렌즈와는 다르게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F값을 변화시킬 수 없고 고정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망원경은 한대로는 원하는 모든 대상을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천체 사진가들은 고민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천체 망원경의 F값은 망원경의 초점거리와 구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F값은 망원경이 보는 시야의 크기와 밝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전에 아스트로 줌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지요. 아스트로 줌씨의 충격을 받았고요. 그 영상의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둘 테니 꼭 봐야만 합니다. 망원경의 F값이 망원경의 구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망원경을 구입한다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관련 영상의 시작 부분을 오른쪽 하단부에 띄웠는데 욕먹을 만하네요. 아스트로 줌씨 그동안 많이 발전했네요. 이 영상 음질은 떨어져도 화면과 내용은 중요한 것을 많이 담고 있답니다. 망원경의 초점거리 또는 초점 길이는 거울을 사용하는 반사망원경에서 좀 더 복잡한데요. 이 망원경에는 앞쪽에 작은 거울인 사경이 있기 때문인데 초점거리가 짧은 경통일 때 사경의 지름이 더 크고 초점거리가 긴 경통에서는 사경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로 줌씨가 뉴턴식 반사망원경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천체 사진을 촬영할 때 반사망원경에서 나타나는 비네팅 현상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이것은 정말 수준이 높은 내용이라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만들어 본답니다. 아스트로 줌씨 자신이 수준이 높다는 말인가요? 어이가 살짝 없어지네요. 굴절 망원경은 반사망원경보다 광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초점거리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망원경에서도 구경이 크고 초점거리가 짧으면 F값이 작아지는데 이런 경우 망원경의 대물렌즈나 거울을 통과한 빛이 카메라의 광센서에 빠르고 많은 광량을 가지고 도착할 수 있고 반대로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빛이 경통 내부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빛의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짧은 단초점 망원경을 빠른 광학계 망원경 반대인 경우를 느린 광학계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아스트로 줌씨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km인데 망원경의 길이는 불과 1m 내외인데 여기에서 빠르고 느리고가 결정이 될까요? 하는 것이랍니다. 아스트로 줌씨의 의견도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서로 다른 두 망원경으로 촬영을 하면 노출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 할 말은 없답니다. 승복하는 것이지요. 천체 망원경에서 F값은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작은 F값을 갖는 망원경은 초점거리에 비해서 구경이 상제적으로 크니 우리가 창문에 가까이 가서밖에 풍경을 보는 것이 비유할 수 있고요. 초점거리가 길고 구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긴 F값을 갖는 경통은 반대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밖을 보는 경우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보는 시야각이 좁아지고 창문에서 멀어지니 풍경이 더욱 어둡게 보이게 되죠. 즉, 초점거리와 F값은 상해 발기뿐만 아니라 확대율과도 관련을 갖게 됩니다. 카메라의 경우도 망원경과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초점거리가 긴 망원렌즈가 초점거리가 짧은 달렌즈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렌즈를 가공하는 비용이 곡률이 더 큰 단초점 렌즈의 제작이 더 어렵기 때문이고 렌즈의 곡률이 커질수록 렌즈의 수차 발생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기술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정확한 초점면에 만들어 촬영하는 천체망원경의 촬영과 다르게 카메라 렌즈는 초점이 맞지 않는 영역도 예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추가로 F값의 변화에 따른 렌즈의 아웃포커싱의 변화를 영상으로 볼까요? 최근 기술이 발달했지만 스마트폰의 렌즈의 크기와 영상 인식 소자는 아주 작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결과물을 보면 아웃포커싱이 없이 모든 면에 초점이 맞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DSLR 카메라와 렌즈의 조합으로 촬영한 아웃포커싱이 멋지게 배경을 날리는 사진을 예술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이런 기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망원경 선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스트로 줌씨가 준비한 영상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